이 오리지 않나요? 오 형, 안녕하세요. 팔짱으로 잡고 계신 거예요. 팔짱으로 잡고 계신 거예요? 팔짱으로 잡고 계신 거예요. 이게 뭐 하는 거예요? 21살 관계입니다. 아, 별로예요. 왼쪽으로 차라리 떨려 볼까요? 아, 맞아요. 남자 생활이 있으신 거예요? 없어요? 진짜 좋은 사람. 여기 주장 직인이에요. 이렇게 먼저 하셨어요? 선물 나왔습니다. 우리 오늘 여기 외국인 집 아시나요. 이렇게 먼저 하셨어요. 그냥 사진 하나씩 올랐어요. 저희 오늘 여기 왜 모이신지? 나시나요? 컨텐츠 촬영하러 갑니다. 사실 HL 선수들이 피니컬이 좋기로 소문이 잦아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들이 올바르게 몸을 쓰고 있는지 올바른 자세로 운동을 하고 있는지 테스트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죠? 핑계는 저 어떤 테스트가 제일 한 것 같아요? 연습 테스트 할 것 같은데 자주 있나요? 사실 유연석 격으로 좀 다시 여보세요. 팁스 있는 걸 잘생겼는데 혹시 필라테스 해보실 수 있나요? 어, 있죠. 저 들어온다는데 핑계가 필라테스 해봐야죠. 아, 근데 LX19라고 했는데 혹시 LX19라고 했는데 LX19라고 했는데 LX19라고 했는데 LX19라고 했다. 부드러운 남자 데미니 가입 선수 저다면 누가 필라테스 제일 못할 것 같아요. 저희 황타신 팀 황타신 팀의 몸이 좀 똑같아요. 황타신 팀의 몸이 조금 똑같아요. 가입 선수 누가 제일 잘할 것 같아요. 제일 잘할 것 같아요. 네, 저희 필라테스 제일 잘할 것 같아요. 어... 정민이가 제일 잘할 것 같아요. 어... 오늘 특별히 민영 강사를 도대했습니다. 선생님 나오세요! 와... 감사합니다. 네, 저는 슬라테스 강좌 조수정이라고 합니다. 9년생이시래요? 아, 진짜요? 그러면... 저거 대민이... 저거 대민이... 되게 원짜리시네요. 아, 25살 나 김태민 마음이 불타지면. 태현이가 옆에 되게... 태현이 주셨네. 아, 좋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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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까지! 나, 서울당사 김태민 마음은 불타지면 부끄럽다. 강산님한테 5종생으로 뽑기실 한 번에 공풍만 할 수 있는 걸 드릴 거예요. 누가 좀 잘할 것 같다. 내가 첫인상으로 뽑아주신다는 것 같은데? 왜 누군다고 그린입니다, 바로. 잘하실 것 같은 분은... 제 여보 계시는 분, 잘 하세요. 오... 오우, 보는 눈이 있으시네. 오, 잠깐만 누가 필리 안 넣어졌어. 아, 이거예요? 손을 쭉 밀어주시고 손가락은 최대한 넓게 한 번 벌려볼까요? 으아악... 그것만 해도 아마 늘어나는 느낌이 좀 나실 거예요. 귀 옆에 터치해주시고 쭉 밀어내면서 오른쪽으로 쭉 넘어가요 손가락 크게 넓게 벌려주시고 옆으로 쭉 두 번만 더 갈게요 그렇죠 마시고 흥이시면 호흡이 오른쪽으로 걸어가면 손 들고 이렇게 당겨주세요 팔꿈치 살짝 펴내서 천천히 우질자리로 돌아오시고 손 살짝 내려주시고 손끝을 넘어가면 좋고 손끝을 밀어넣어서 홈홀러를 사전 앞쪽으로 보내줄 거예요 왼쪽 손은 오른쪽 귀 위쪽 다치 천천히 호흡둥 밀어내는 자세 유지하고 왼쪽으로 이렇게 앞둑 넘어가 볼게요 마시고 박스 뒤에 한 발자국 눌러서 서주실 거고 똑같이 골반 너비 11자 만들어주실 거예요 오른쪽 다리를 대단 올라가도 시 그렇죠 천천히 양부터 우리 바닥 터치하러 내려가 볼게요 터치 천천히 여기서 우리 엉덩이를 오리 엉덩이 만들어주실 거거든요 우리 엉덩이가 어디죠? 우리 엉덩이가 오리뼈가 상당반향으로 간다고 생각하면서 요롷 우리 지금 호흡 오른쪽 다리 오른쪽 다리 오른쪽 다리 뒷쪽이 늘어나는 느낌 아셔야죠 뒷쪽이 늘어나실 거 같아요 달라질 거 같아요 저한테 오리만 들어가면 될 거 같아요 마시고 오오 끌려서 무슨 소리예요? 오오 천천히 세 자리 넘어지지 말고 조금 많이 늘어난 거 같아요 혹시 이쪽 네 너 기름 샌다 플라테스 룩을 한번 위로 해볼까요? 하나 둘 셋 오 좋겠습니다 오 진짜? 너가 좀 해야겠지? 뭐야? 트랙칭 내가 열어봤을 때 누가 제일 잘하셨어요? 세일 왼쪽에 계셨어? 어? 아니요 제가 오른쪽이 아냐 잘하는 분이 요거 플라테스 룩을 잘하셨어? 잘하는 분이 라이프라테스 룩을 잘하셨어? 라이프라테스 룩을 잘하셨어? 잘하셨어? 손이 너무 안쪽이셨어? 아 너무 안쪽이셨어? 한 번 안쪽으로 통화하는 건가요? 안쪽으로 안쪽으로 아 이거 좀 안쪽이셨어? 우리 캐딜라게랑이 두고 그리고 펍만을 이용해서 스트레칭 한 번 해볼 건데 우리 이렇게 올라와 가실 거예요 앞에 있는 펄 정면으로 바로 그리고 한쪽 다리 좀 올려볼게요 오른쪽 다리 우리 왼쪽 무릎을 쭉 편하게 키 커지는 느낌 그렇죠? 우리 골반이 좀 살짝 틀어졌어요? 왼쪽 다리 조금만 바꿔주세요 아아 지금 모르겠는데? 아 진짜 안 했어? 여기서 천천히 우리 몸을 발끝 쭉 일어내면서 앞으로 이동할 거예요 손 조금만 앞으로 이동할까요? 오 잘하네 잘하시는데요? 왼쪽 무릎 쭉 편하게 아아 발레이오 아아 발레이오 아 발레이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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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둘 둘 둘 반에 반 하나 조금만 천천히 뒤로 살짝 잘하셨어요 오른쪽 다리 조심조심히 천천히 우리 요거 한 번만 더 해볼 건데 아일드 선수 날씨 수선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아일드 선수님 남자친구가 있으신가요? 없어요? 클리스 선수를 할 수도 있어요 네 아일드 선수님 되게 덜 깔겠다 난 원래 깔기네 언제든지 준비되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오늘 새벽까지 밤을 지져도 좋습니다. 좋아요. 여기서 오른쪽 무릎을 쭉 바깥쪽으로 밀어내면서 이동을 할 거예요. 잘하시는데요? 야 잘한다. 별로 안 아프신가 봐요. 왜 이렇게 좀 막 그래요? 왼쪽도 살았다 꾸려볼까요? 잘했어요. 꼭 추천해줄만은? 허리가 안 던지네요. 저희 우리 막내. 아 고마워. 쭉 엎드려주시고 다리도 멀리 뻗어주실 거예요. 양쪽 손으로 우리 앞에 있는 팝 살짝 잡아주시고 그쵸? 뗄쓱 했다가 날개뼈 아래쪽 끌어내리는 힘으로 살짝 끌고 들어오실 거예요. 귀 어깨 멀어지는. 손발으로 꾹 눌러내는 힘 주고 우리 탁사 한 잠깐 들어야지. 턱 멀리. 턱 멀리 귀 어깨 멀어진 거예요. 너무 잘하시는데요? 천천히 제자리로 돌아왔다. 잘하셨어요. 오래돼스 오랜만에 해봤는데 재밌게 배운 것 같았어요. 선생님 바로 시선에 카메라에 잡힌 적이 있었는데 그거는 운동을 보고 배우려고 본 것뿐입니다. 오늘 운동 알려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 한 번 더 배워보고 싶어요. 안 앉아 이러는 분들 자세 안 좋을 수 있으니까 운동을 한번 해볼게요. 앞에 있는 양쪽 스트랩을 손만 잡아줄 거예요. 이걸 당기면 캐리지가 앞으로 밀려서 흔들림을 할 수 있어요. 허리 쭉 세워내시고 쇄골을 사선선장 보여줄 수 있도록 살짝 더 펼게요. 허리 살짝 당겨 볼까요. 조금만 더. 그렇죠. 천천히 뒤로 내려가볼게요. 뒤로 둥글게, 둥글게. 어 너무 내려가자. 어 너무 내려가자. 45도까지. 맞아요. 갈아준다. 그렇죠.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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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금 더 넣어볼까요? 솔직히 말하면 정말 힘들었습니다. 몸이 워낙 굳어있다 보니까 맨날 안 될 것 같으니까. 조금만 잡아당겨도 약간 늘리는 동작이 너무 힘든 것 같아요. 세골트 1장 배로 4장 3장 바라보듯이. 그렇죠. 내려간 상태 그대로 우리 움직일 거예요. 손을 조금만 더 높게 들어주시고 팔 쏟듯이 오른쪽 손에 당겨낼 거예요. 팔 쏟듯이. 그렇죠. 팔꿈치는 바닥 방향으로. 바닥 방향으로. 그렇죠. 오른쪽 팔꿈치 잘 들리시고. 왼쪽 손을 휘려내야 돼요. 그렇죠. 그리고 양쪽 가슴이 오른쪽 바라보고 있어요. 이렇게. 유연성이 떨어지는 건 알고 있는데 그래도 저희 하나세베이 스포츠 담당 시컬 트레이닝 분들이 계셔서 항상 오실 때마다 유연성에 도움을 주시거든요. 그래서 점진적으로 좋아지고 있는 중입니다. 상체 살짝 일어나실 거고요. 우리 이렇게 복구 운동 살짝 만만 봤고요. 이제 우리 수강과 코어 힘이 좋나. 우리 한 번 대결 한 번 해볼 거예요. 위로 한 번 해볼까요? 천장 바라보고 살짝 누워주시고. 양쪽 손은 우리 앞으로 나아야 한 번 해볼게요. 거기서 우리 한 다리씩 들어줄 거예요. 천장 방향으로 쭉. 반대쪽 다리도 들어볼까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건 다리가 펴지잖아요. 살짝 굽혀서 이렇게 90도 만들어 주실 거예요. 그렇죠. 손은 우리 골반 옆으로 살짝 이동. 손 바닥이 바닥을 볼 수 있도록 그렇죠. 여기서 우리 마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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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시고. 후 후 후 후 후. 머리가 두기는 사람이 다 맞고 제일 좋은 사람일 거예요. 한 번 해볼까요? 양쪽 손 앞으로 나란히 손은 골반 옆으로 이동해서 손 바닥이 바닥을 볼 수 있도록. 시작 마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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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시고. 아 죄송합니다. 나중에 마시고 마시고. 말을 따라 하는 게 아니라. 가능한. 가능한. 준비 시작! 소리 들려야screen 준비 다리 쭉 무릎 펴볼게요 사선 앞쪽 무릎 쭉 hungail 마시고 무릎 쭉 캐면서 맞네 맞네 마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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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이렇게 마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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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우리 마음에 waits 온 게 좋다 1등을 한 우리 제과선수는 지금 어떤 심정이실까요? 너무 행복하다 잘 버텨주고 집중을 잘 해주고 어떤 근육을 쓰는지를 좀 더 잘 캐치를 했던 퍼스를 위주로 뽑고 싶은데요. 저는 암경을 많이 찍었는데요. 네, 잘했었죠. 다가서 해야 되나? 아, 네, 네, 네. 아, 네. 다가가 있었어요. 24살 목소리인데 또는 거, 다가가 있었어요. 스트레칭이 잘 된 느낌이 들었고 힘들었지만 기분이 좋았었어요. 몸이 좀 가볍고 장만 졌습니다. 남은 우리 경기도 제가 너무 응원하겠습니다. 화이팅!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내 사람이 벌어지지. 이건 내가 몇 년 동안 벌어지게 한 번 이루어 성인으로 하는 것 같다. 오! 성인으로 하는 것 같다. 성인으로 생긴 거. 성인 모르셔야? 아, 모르셔야.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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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첫 성인으로. 너 뭔지 알아? 너 모르는. 아니, 잘해, 잘해, 잘해.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아니, 아니야, 아니야. 아니, 아니, 아니야. 아니, 너는, 나 이제... 아니, 이게... 아니, 그렇지, 야, 그렇지. 아니, 펜민이가 아는 이제, 그렇게. 상승이 가세요. 아니, 좀 자연이 예쁜. 인, 수, 정. 오, 맞아요. 우와! 우와!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